사실은 이제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준비해왔어요. 라벤더 오일이 굉장히 사람 마음을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굉장히 좋거든요. 새 신랑분은 결혼해서 오일 중에서 일랑일랑이라는 오일이 있어요. 그게 신혼 첫 부부들한테 굉장히 기분을 업 시켜주는 좋은 오일이에요. 저번에 오세요. 일랑일랑? 일랑일랑이 뭐 어떻게 되세요? 보일랑 보일랑 말랑? 뭐 그런건가? 네 오늘은 제가 라벤더 오일을 갖고 왔는데 이거는 스트레스나 또 긴장 완화하는 데 좋거든요. 손 좀 빌까요? 이 손은 발도 그렇지만 제 이의 인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손 하나만 잘 마사지를 해도 굉장히 이한이 됩니다. 키볼 줄 알아서 손 좀 줘봐. 손을 일단 손바닥을 이렇게 잡고 손에 그래서 이 손에 보면 손등에 보면 골이 있어요. 이 골 사이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렇게 뽀개줘 보세요. 시원해요. 시원해요? 시원해요? 아무래도 확실히 힘이 있으니까 우리. 요한아가서도 시원하네. 그리고 손목을 이렇게 잡고 깍지를 이렇게 한번 떼 보겠습니다. 손목도 한번 돌려주고 거꾸로 또 돌려주고. 이러다 갑자기 좀 화가 난다거나 남편이 약간 미운. 그렇죠. 그러면 꺾으면 부러지니까 안 되잖아요.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. 저는 사이가 좋지. 손가락을 마디마디를 이렇게 꾹꾹 눌러줍니다. 그리고 나서 맨 끝에 여기가 혈점이 많이 있거든요. 이걸 꾹 눌러서 이렇게 뽑아줘요. 손을 만지다 보면 왠지 각각의 눈도 맞춰지고. 제안하지 않으셔도 돼요.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기분 좋은 건 어떠셨어요? 시원했어요? 진짜 시원해요. 혈액순환이 되는 것 같고. 향기도 이 향기가 이제 내가 손에다가 했지만 코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지잖아요. 그러다 보면 이런 스트레스나 긴장 완화가 굉장히 좋습니다.